It's 11.11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차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려간에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월에 며칠 너희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차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I believe I'll be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들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I love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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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차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그런 것일heen so 진짜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no english oh my god, you sure said you want to go on a date? yeah so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눈화장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고 점심도 먹고 파스타 먹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봐요 5분 기다리면 10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아까 5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12분이에요 제가 그 버스 왔는데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 지금 16분 기다려야 돼요 지금 16분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32분이에요 제가 차라리 걸을게요 추워 죽겠지만 걸을게요 I'm filming my vlog We need you to be fluent in English we need you to go to this way Is it good? Yeah Yeah Crazy 괜찮아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이제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도망하세요 지금 학교에 돌아가는 중입니다 학교 돌아가서 제가 옷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댄스 커버 찍어보도록 할게요 방에 돌아왔습니다 맥주 말고 맥주 아니고요 커피도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물 추가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제일 좋아요 안녕 주말 블로그 끝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